안녕하세요. 아바타TV 특급 여신 엔돌핀 경위입니다. 이번 개편을 계기로 아바타TV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 엔돌핀 경위가 하나하나 모두 다 콕콕 찝어드리겠습니다. 자 집중! 마지막으로 아바타TV의 마스코트이자 히든카드 미션 기능! 빠밤! 미션 아이콘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팝업창이 나타나면 BJ들에게 미션을 적어 보내는 거예요. 아 잠깐만! 단 20자 이내로 적어야 우리 아바타TV BJ들이 볼 수 있어요. 캔디스를 입력하면 끝! 하지만 무리한 미션 요구는 BJ들이 거절할 수 있답니다. 어때요? 이렇게 확 바뀐 새로운 아바타TV. 앞으로 재미있게 놀아볼 거죠? 나의 땅은 주로 김우치! 안녕!